오 잠깐만 켄자스님? 오오 내가 여길 한번 가줘야 되나? 오 들어오는거 어떻게든 자르자 오 아 근데 이러다 또 던질거 같은데 느낌이 쎄한데 시통시 들어왔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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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톡라이트닝이요 스톡 랭겜 스톡라이트닝이요 아까 내 모가도로를 보는 기분인데 스톡라이트닝이요 아까 내 모가도로가 저랬는데 스톡라이트닝이요 뭐지? 스톡라이트닝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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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황은 퀸자스 히젠이 올해 하나 맞을란.. 맞겠다 덴큰이 없네요 힌젠이 힌젠이 덴큰이 없어 착용 디지 profession its 나 이거 빠른거지 뭐야 뭐 거기서 한대 도 안맞아? 뭐 거기서 한대 도 안맞아?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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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예 아니 진짜 뭐가 들어오면 내가 안 던졌어도 굴렀다 이따 뭐하도록 이기려나 이겼으면 좋겠다만 끝 아 모가도로 졌나보다 별이 하나밖에 안올라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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